회사 꿈은 현대인의 삶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꿈 중 하나입니다.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는 만큼, 이러한 꿈은 꿈꾸는 이의 심리적, 감정적 상태를 반영하며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회사 꿈을 꾸는 이유, 꿈의 몽,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회사 꿈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회사 꿈은 꿈꾸는 이의 일상적인 스트레스, 업무와 관련된 고민, 그리고 직장 내 인간관계 등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합니다. 이는 직장에서 겪는 실제 상황이나 무의식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회사 꿈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업무 부담, 상사와의 갈등, 직장 내 경쟁 등은 무의식 중에 쌓여 꿈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이가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회사가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이가 직장 내에서 맡고 있는 책임과 그로 인한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나 업무에서 실수를 할까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회사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꿈꾸는 이의 성취욕구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승진하거나 상사의 칭찬을 받는 장면은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성공을 이루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도 회사 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료와의 갈등, 상사와의 관계, 팀 내에서의 위치 등은 꿈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꿈꾸는 이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을 해소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또한 꿈꾸는 이가 현재 상황에서 변화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거나 현재의 직장에서 더 나은 위치로 이동하고 싶은 마음이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변화를 갈망하는 심리를 반영합니다. 승진하는 꿈은 꿈꾸는 이의 성취욕구와 자기 발전의 욕망을 나타냅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더 높은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바람을 반영하며 현재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 중 실수를 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직장에서 불안감이나 자신감 부족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꿈속에서 표출된 것입니다. 동료와 다투는 꿈은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료와의 경쟁이나 의견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며 때로는 무의식적인 감정 해소를 위한 꿈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능숙하게 일을 해내는 꿈은 꿈꾸는 이의 자신감과 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믿음과 업무에서의 성취감을 반영합니다. 회사의 능는 꿈은 꿈꾸는 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냅니다. 이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나 시간 관리에 대한 압박감을 반영하며 종종 현실에서의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회사 꿈은 꿈꾸는 이의 업무와 삶의 균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경험이 무의식 속에 얼마나 깊이 자리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직장 생활이 꿈꾸는 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꿈꾸는 이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직장에서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자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회사는 종종 책임과 불안감을 나타냅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직장에서 맡은 책임이 큰 부담으로 느껴질 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담이 무의식적으로 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또한 변화를 원하는 꿈꾸는 이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동을 꿈꾸는 것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도전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례 1. 승진하는 꿈 한 직장인이 꿈에서 승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상사에게 인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꿈은 그의 성취에 대한 무의식적인 보상과 앞으로의 성공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업무에 더욱 집중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사례 2회사에서 실수를 하는 꿈 한 여성이 꿈에서 중요한 회의 중 실수를 저지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업무에서 실수를 한 후 상사에게 꾸중을 들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의 불안감과 자책감을 반영하며 자신의 업무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사례 3동료와 다투는 꿈 한 남성이 꿈에서 직장 동료와 심하게 다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프로젝트에서 동료와 의견 충돌을 겪은 후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내면에 쌓인 갈등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동료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사례 4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꿈 한 직장인이 꿈에서 중요한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성취감과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꿈을 꾼 후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례 5회사에 늦는 꿈 한 여성이 꿈에서 회의에 늦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업무가 과중되어 시간 관리를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의 스트레스와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이후 그녀는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회사 꿈은 꿈꾸는 이의 직장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요소들을 반영하는 중요한 꿈입니다. 이러한 꿈은 스트레스, 책임감, 불안, 성공욕구, 인간관계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꿈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꿈은 꿈꾸는 이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필요한 변화를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관회사 병원 적축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는 꿈 취직, 전직 등이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이 파산하는 것을 본 꿈 귀찮은 거래에 휘말릴 흉몽이다 방직 공장이 도산하는 꿈 당신이 위급할 때 다른 사람의 협조를 받기 어렵게 된다 비싼 연회장에서 회사 사람들과 회의를 하는 꿈 재로 어떤 모임이나 동호회, 회의에 참석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상관에게 결제 도장을 받는 꿈 후원자에 의해서 소원이 충족되고 진급이나 사업 성과를 얻는다 어른이나 직장 상관으로부터 랄라꽃을 받는 꿈 랄라꽃과 같이 향긋한 영예를 얻는다 실제로 윗사람으로부터 상, 훈장이나 공인된 증서를 받는다 임명장, 선물, 수주, 하청, 낙찰, 계약, 혼인 등이 있다 자신이 경비원이 되어 회사나 건물의 곳곳을 살피는 꿈 자신이 경비원이 되어 회사나 건물의 곳곳을 살피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조만간 지금의 위치보다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부서의 책임자가 된다든지 간부가 되어서 전체적인 일을 총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맡은 일을 방심하지 않고 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꿈이기도 하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능력을 인정받고 지위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자신이 사장이 되어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꿈 수입이 증가할 꿈이다 자신이 파산하는 꿈 재물운이 따를 길몽이다 직상 상사의 꿈 사회적 도덕적 의무의 대변자를 나타낸다 직인이나 관인을 얻는 꿈 자신이 크게 부귀해질 길몽이다 직인이나 관인이 찍힌 서류를 받는 꿈 고위관리, 유명인사가 될 아이를 낳을 태몽이다 직장 상관의 의자에 자신이 손을 대는 꿈 머지않아 그 직위를 물려받게 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 직장의 사표를 내는 꿈 자신에게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암시 승진이나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 좋은 꿈이다 직장에서 해고되는 꿈 자신의 직장이나 직업에서 높은 지위로 올라가거나 상장을 받게 되며 자신의 능력을 펼치게 될 것이다 직장을 그만두는 꿈 회사에서 높은 위치로 한발자국 올라서게 될 것임을 뜻하고 환경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뜻하는 꿈이다 친구나 동업자끼리 만나 악수를 하는 꿈 어떤 사업과 일을 상호간에 합리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합의, 계약을 한다 학교나 회사에 지각하는 꿈 지금부터 하는 일이 자신에게 싫은 일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회사 문을 열고 냉으로 들어가는 꿈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승진하게 되고 높은 위치로 들어서며 자신이 바라던 것을 이루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회사 밖으로 나가서 푸른 숲이나 나무를 목격하는 꿈 자신의 주변 친지나 지인들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게 되거나 친한 사람들과 어떤 모임을 갖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상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꿈 승진하여 자리를 옮기고 휘하에 부하를 거느린다 합격, 당선, 취득 등이 있다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승진이나 스카웃 제의가 들어올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송장을 안고 숲속을 헤매는 회사원의 꿈 회사 내부에서 중측을 맞고 충실함을 암시한 것이다 시험을 보아 자기가 합격하는 꿈 실패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회사에서 승진을 하는 꿈 현실에서도 승승장구하며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집단에서 출세하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회사에서 잘리는 꿈 자신의 직장이나 직업에서 높은 지위로 올라가거나 상장을 받게 되며 자신의 능력을 펼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회사에서 해고되는 꿈 승진하거나 표창을 맞고 능력을 인정받아 기쁜 일이 생긴다는 꿈이다 회사원이 우방국가원수의 비행기를 타는 꿈 회사원이 우방국가원수의 비행기를 타는 꿈은 재직 중인 회사와 자매를 맺거나 같은 회사 계열로 전근된다 회사 사무실 서랍 속에 괴상한 벌레가 들어가 있는 꿈 많은 재화가 자신에게 들어오고 어떤 기란 문서를 받게 되거나 뜻밖의 행운 계약 등을 체결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 회사 상사의 다리에 누워서 자거나 쉬고 있는 꿈 자신의 상사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의존하고 상사가 다 처리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 서류들을 받는 꿈 어떤 사업상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거나 선물을 관내받게 되고 사업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 회사에 늦어 지각하는 꿈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자신과 잘 맞지 않고 하기 싫다는 것을 뜻한다 회사에 취직한 꿈 직장 얻는 꿈 소원하는 일이나 만남이 성서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회사에 취직한 꿈